오늘 수도권 오전 농도는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호흡기 질환자, 노약자, 어린이들은 실외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도권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아침 반찬. 오늘 주제는 정부가 발표한 전업주부 어린이집 종일반 제한 문제를 짚어봅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두 분 나오셨는데요. 박상병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최근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전업주부에, 그러니까 전업주부만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 종일반을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우선 큰 틀에서 보면 이런 논쟁은 건강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복지 인프라가 차근차근 또는 합리적으로 또는 시스템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또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면 되겠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전업주부 어린이집 종일반 제한은 정부의 용어를 빌리면 맞춤형 보육으로 가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자막을 보시면 영유아 대상 무상 보육지원 방식이죠. 영유아는 어린이집으로 가면 보육료를 지원을 하고 가정양육을 할 경우는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들의 상황에 맞게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는 것인데요. 지금 영유아를 키우는 모든 가정에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0세부터 2세까지 맞춤형 보육지원 정도에 놀라보시면 지금은 모든 가정에 일률적으로 보육지원을 지급을 해요. 1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 20만원 딱 지급하는데 앞으로 정부안은 뭐냐면 그래서 80% 정도는 총일반으로 가고 나머지 20% 정도는 맞춤반 맞춤반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전업주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100%가 아니라 8대2로 나누어서 맞춤형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안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를 집에서 키우면 양육수당을 주는 방식이 되겠죠. 지금은 시스템이 맞벌이 가정이든 아니든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면 종일 보육료를 지급하는 이 방식에서 이것은 보편적인 복지라고 얘기하면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가든 집에서 키우든 맞춤형 영유아 복지 시스템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안입니다. 내년부터는 전업주부에 유활하면 어린이집에 보내도 하루에 7시간만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대신에 현금으로 주는 양육수당을 더 늘리겠다. 양육수당을 더 늘린다는 뜻이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절감되는 예산은 한 40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육교사 최후 개선이라든지 종일반 보육의 단가를 올려서 좀 더 질적으로도 진화된 그런 보육적인 경쟁을 피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직장을 다니지 않는 전업주부는 아예 아이를 종일반에 못 보내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른바 원칙과 예외가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종일, 종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7시간 하는데 오히려 전업주부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여전히 직장만과 동일한 요건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예외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구직활동 중인자 그리고 또 장애인, 임신부, 또 다자녀 가정, 다자녀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린 애들이 두 명이 있거나 아니면 자녀가 세 명인 경우를 의미하고요. 조손 가정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아이가 있는 케이스라든가 저소득 측 가정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처럼 이제 종일반을 보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제일 사실 관심이 있는 분들이 아이를 낳고 지금 직장을 다시 가지려고 하는 그런 분들 여러 가지 학원을 다니는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데 결국 어떤 나름대로 증거를 대해야 되겠죠. 본인이 그와 같은.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이번 복지, 이번 하반기에 이제 입증서류 같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안내할 계획인데 대충 지금 예상하기로 사례보험 증명서라든가 아니면 취업해가지고 있다는 증명서라든가 임금계약서 이런 것 같은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서 제공하면 예외적으로 이제 종일반을 여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되는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안내를 받는 그런 절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당시에 무상보육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었는데 갑자기 이 무상보육이 보편적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바뀌게 되는 이 상황.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돈 때문이죠. 그렇겠죠. 돈 때문이죠.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이 무상보육이었는데 돈만 많으면 정부의 방침도로 처음부터 해나가면 큰 문제가 없는데 돈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소득 당초에는 하위 70%까지만 적용되었던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2013년부터는 전체 영유아로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확대되다 보니까 돈이 그만큼 나와야 될 텐데 나올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입장을 좀 바꾸고 있는 겁니다. 2009년에 3조 원 정도였던 무상보육 예산이 올해는 10조 원. 엄청 늘었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과연 이것을 국가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잘 할 수 있다. 정부 예산을 적용해서 할 수 있다 했는데 적용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정책도 3년 만에 정부 정책이 좀 후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사실 정부의 잘못이 좀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을 전업주부들이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인터넷 게시판에는 이른바 아줌마들끼리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전업주부가 애는 어린이집 밖에 놓고 하루 종일 놀러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어떤 감성적인 어떤 논증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번 정책을 추진하게 되니까 전업맘이나 직장맘 할 거 없이 다 몽땅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다 보니까 보육 예산이 부족하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보육교사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가 보육환경 자체가 열악해지는 것이다.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애들하고 엄마가 같이 있는 것이 한마디로 돈으로는 해결하지 못한 엄마와 아이 간의 가치 있음으로써의 정서적 교감 같은 것이 중요한데 어떤 편의를 위해서 너무 보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넘어서 어떤 인신공격적 발언이 있고 해서 문제인데요. 혹시 맘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보긴 했어요. 맘충이 뭐냐면 엄마와 벌레가 합쳐서 맘충이라는 겁니다. 보통은 그것이 뭐냐면 카페나 식당 같은 데서 막 애가 돌아다녀도 잘 규제하지 않고 훈육하지 않는 엄마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그 개념을 넘어서 전업주입이면서 다 종일 반에 보내놓고는 다른 데 놀러 다니고 쇼핑 다니는 그런 사람들까지 맘충이라고 해서 비난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조금 정말 가슴 아픈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어떻게든 대안을 마련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맘충이 처음 들어봤는데 저는 고충이 많은 엄마 해서 참 고민이 많은 엄마들을 모아서 맘충이라 하나 보다 했는데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상황이 전업주부와 직장맘 어떻게 보면 지금 혜택을 못 받는 쪽이 전업주부 쪽이 될 것 같은데 편가르기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비극인 거죠. 이런 일이 없더러 정부가 처음부터 설계를 했어야 되는 거죠.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정말로 직장맘 드는 정말 아이볼 시간도 없습니까? 정말로? 또 반대로 저녁 엄마들 정말로 노는 시간 남는 시간 많습니까? 이렇게 보지 말자는 거죠. 이렇게 가고백하면 영유와 보육정책이 기분부터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물론 일하는 여성들한테 보육정책을 통해서 편안히 일할 수 있는 일종의 복지정책을 제공하는 것이고 동시에 또 아이를 많이 낳아라. 나머지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같이 반영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직장 다니지 않는 엄마들한테는 이것저것 다 가져오는 다음에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 맡기라고 말하면 이건 차비도 되는 거죠.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운데 직장을 못 구하기도 어려운데 직장을 못 구하기도 서러운데 또 아이들까지도 하루 종일 네가 봐라. 직장 잘 다니는 엄마들은 하루 종일 맡기고 정부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엄마들한테는 아이를 놓지 말고 직장 다니라. 라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때부터 직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직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정부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그래서 뒤늦게 남아지면 반영할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평가를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부가 정말로 아이를 맡길 수 없는 엄마들한테는 종일 반응하는 것이 맞는 거죠. 정부가 지원해 주고 반대로 아이를 반나절 정도로 볼 수 있는 그 가정한테는 그만큼의 무상 관련되어 있는 지원을 정부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양질의 교육 아이들은요. 어린이집보다는 엄마 품속에서 제일 좋은 교육을 받는 겁니다. 이거는 돈도 산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거시연을 더 제공하면서 나머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아도 손해보지 않는 오히려 더 혜택이 될 수 있는 정도 방향을 하셔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엄마들이 아 5년만 보내고 오히려 내가 키울 건데 그걸 국가보다 받을 경우는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손잡아 여행도 다니는 이런 모습이 좋지 않습니까? 좀 그런 정말로 제대로 된 맞춤형 정책이 맞는 것이지 지금 애들 가버리면 진짜 엄마들끼리 전쟁을 부리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전업주부 어린이집 이용 제한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그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고요. 최근에 지난주였죠. 9월 16일 날 여론조사기안인 리얼미터가 이와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한번 화면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업주부 어린이집 이용 제한에 대한 찬반을 물었는데요. 좀 흥미로웠던 것이 찬성이 61.9%로 상당히 높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가 24.7% 잘 모르겠다는 게 13.4%였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은 찬반이 굉장히 팽팽했는 반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성하는 쪽이 높았다는 것이 기존의 어떤 무상복지 내지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와 관련된 논쟁과는 사뭇 다른 패턴을 보인다는 점에서 어떤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가 조금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했고 지금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적과 자동응답 방식을 병행을 했었는데요. 표본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4.4% 신뢰수준이 99% 정도였는데 그중에 응답률은 4.5%였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남녀 성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주부들 그러니까 엄마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은 아니기 때문에 또 거기서는 또 다른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수도권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찬성 은견이 어떻게 갈렸는지 그것도 나와 있거든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재미있는 것이 수도권과 경인 지역이 또 조금 패턴이 달랐다는 것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찬성이 60.9% 그리고 반면에 반대는 26.4%였고요. 경기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찬성이 58.6% 반대가 27.2%로 찬성 의견이 전체적으로 어디건 다 높기는 있지만 서울 쪽이 찬성 의견이 경기도 인천보다는 조금 높았기 때문에 지역마다 그런 살짝 미세적인 차이는 여전히 없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세에는 지장이 없는 설문조사가 나왔고요.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제한을 찬성하는 의견이 지금 우세하게 나왔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좀 분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이건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합리적으로 보죠. 합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전업주부를 제한하는 건 맞는 얘기죠. 하루에 8시간 일하는 만에 8시간 아이를 맡기는 것이 합리적으로 맞는 거죠. 속으로는 다 이런 방식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일하지 않는 전업주부는 적어도 절반 정도 5시간은 아이를 바라라고 하는 얘기가 합리적으로 맞는 얘기죠. 물론 그거를 손해보지 않게끔 그만한 양육수당으로 지급하는 걸 조건돈하면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조건으로 보더라도 설문조사 하면 맞는 얘기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린이집 선생님들에 대한 채우가 좋지가 않아요. 그럼 그 남는 돈을 좀 더 아껴가지고 오히려 어린이집을 더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고 또 선생님들한테 좀 더 좋은 채우를 개선하는 것이 바루직하잖아요.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당위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맞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대체적으로 보니까 좀 제한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는 전원만과 워킹만 사이 약간 묘한 심리 간극이 좀 존재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복지 선진국인 유럽에서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좀 깜짝 놀랐는데요. 의외로 보편적 복지를 할 거라 생각했는데 좀 선별적 복지 죄송합니다. 이른바 맞춤형 복지 쪽에 포커스가 있다는 점에서 조금 놀랐는데요. 구체적으로 몇 개국을 살펴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과 마찬가지로 영유가 보육수단은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금까지 했던 우리 한국과는 달리 소득 수준, 아이 숫자 이것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데요. 예컨대 3세에서 5세 같은 그런 유치원 교육비 같은 경우에 전부 지급을 한답니다. 그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논쟁이 됐던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차등이 있는데요. 소득이 낮을수록 급식비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복지천국이라고 하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이죠. 2012년을 기준으로 할 때 가급 평균 소득의 3% 정도를 영유가 보육수단의 상한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되 전체 소득의 3%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여성의 취업 여부 그러니까 직장맘이냐 전업맘이냐에 따라 이렇게 보육료도 차등을 두는데 워킹맘 같은 경우에는 주 40시간 아시다시피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9 to 5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지 않습니까? 그 8시간 동안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급을 하도록 있고 전업맘 같은 경우에는 주 15시간 쉽게 말하면 하루에 3시간 정도 되는 것이죠. 결국 오전에 외부에 가서 쇼핑 좀 하고 하는 그 정도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엄마한테는 공공 보육 혜택을 주어지는 것은 전혀 지급하지 않는 건 아니고 차등적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도입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프랑스나 어떤 스웨덴과 같은 유사한 시스템을 지금 도입하려고 한다는 것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웨덴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을 봤을 때는 오히려 적어도 영유가 복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영유가 복지 천국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것 같아서 조금 의외기도 했었습니다. 아 예 이런 내용이 있는데 유럽의 보육복지제도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 어떻게 보시나요 유럽의 복지정책의 뿌리는 타협이었죠. 사회적인 대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북유럽의 정권의 교체사를 조금만 짚어보면 위기 때 노사정이 타입을 해서 지급의 복지진책을 만들어왔던 것이고 서구 유럽 같은 경우는 당의 정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복지진책을 주도해 와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구체화시켜 나갔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두 개가 절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매첨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진화하고 있는 가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논쟁이 보편적인 복지이냐 선변적인 복지이냐 논쟁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복지 위에서 맞춤형을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냐고 약탑서 좀 큰 줄기는 잡고 놓고 가지를 나누는 방식이거든요. 이거는 정책 선택의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보면 유럽의 보육지원제도가 우리 한국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배경에는 복지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건 맞는지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육아의 책임이 오직 여성에만 있다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부모가 함께 아이를 키워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깊고 또 주로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는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전업맘이라든지 워킹맘이 인식 차이가 우리보다도 덜합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집중해서 지원한다. 이미 보편적인 복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모든 맞불이 부부가 외부리 부부에 비해서 경제적인 인상이 좋은가? 좋은 거야? 그건 꼭 아니거든요. 그건 아닌 것이고 이 문제 하나가 또 하나가 모든 전업맘이 워킹맘에 비해서 부유하다. 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딱 이렇게 결론을 내려가지고 정책을 펴다 보니까 아닌 사람은 나는 아닌데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의 경제활동 덕분에 전엄마와 자녀보다도 반드시 더 나은 교육의 기회를 가시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좀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오로지 엄마가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조건 하나만으로 복지를 지원한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실 엄마들 사이에서도 이런 정확한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더 갈등이 빚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업주부 어린이집 종일반 제한 논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름 해안이 있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상은 높게 사랑은 깊게 자는 평등하게라는 건배사를 참 좋아하는데요. 저희가 이상은 높게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보편적 복지를 저희는 지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깊게 해야죠. 아이들에 대한 정말 사랑이 필요하고 지금 출산율이 매우 낮은데 아이들을 어떻게든 해서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는 평등하게 거기에 또 해안이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인 것이죠. 술을 많이 마실 수 있는 사람이고 적게 마시는 사람이 있듯이 아이가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이가 세 사람, 네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맞춤형으로 가는 것이 적어도 지금 예산의 제한 속에서는 나름대로의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좋은 방법이다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 직장맘이 아닌 전업주부에 대해서 어떤 종일 반응을 보내는 것을 제한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제한을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채찍이지만 나름대로 당근도 없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보육료를 지급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조금 더 늘리든가 해서 서로의 어떤 미세 조정을 해서 서로 간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맘충이네 뭐 이런 거 정말 우리가 마을 마을 속에 정말 창이 있고 칼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서로를 찌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도 한 번 마음만에 덧붙이고 싶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건배사를 빨리 찍었습니다. 이상은 높게 저 다음에는 그 건배사 부탁드리려고 이상은 높게 사랑은 깊게 자는 평등하게 말은 멋있어 보이죠. 매니저에게 마음에 안 듭니다. 자는 평등하게 아니고 여기 앞에까지 좋아요. 이상은 높게 좋고 살아가는 깊게 참 정말 좋습니다. 근데 자는 평등하게 아니라 자는 자유롭게 자유롭게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유와 평등이 모두 공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자는 자유롭게 됩니다. 많이 마시고 많이 마시고 있고 실질적 평등을 제가 말씀드렸죠. 어렵습니다. 여기서 또 새로운 자는 자유롭게 자유롭게 한껏 마셔라. 그게 이제 그런데 아무튼 뭐 많은 사람 좋은 말인데 저는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정부가 정책을 할 때 세세하게 이거는요 복지정책은 다른 것과는 다르게 철학의 문제입니다. 인권의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큰 상처를 낳습니다. 그렇죠. 정부의 신뢰가 아주 핵심적인 핵심입니다. 전원 마음과 워킹 마음을 갈등시키는 어떤 경우도 옳지 않습니다. 정책을 설계할 때 바로 이런 인권과 철학의 문제부터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기본 정책은 맞습니다.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 돼 일하지 않는 엄마 전원 마음들의 상처를 함께 해야 된다. 전원 마음을 차별하는 정책으로 나가면 이건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일을 하더라도 나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하지 않고 오후에는 와줘 아이를 볼 거야. 그런 엄마가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만큼은 정보가 적용해 주는 이런 정책으로 나아야 엄마들이 자유롭게 나는 오전에는 시장을 보더라도 또는 오전에는 친구들 만나라도 오후에는 아이를 보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이것이 기분 줄여야 돼야 되지 당신은 직장에 없으니까 하루 종일 아이 못 맡겨 안 돼 맡길 거라고 그럼 서로 떼와 이거는 정말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시행할 때 이런 일하지 않는 또는 일할 수 없는 엄마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서 정책을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언까지 아끼지 않으셨고요. 화요일 아침 반찬 전업주부 어린이집 종일반 제한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박상병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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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